건강 프로젝트 우리들이 계속해서 계절을 따라서 오색, 칼라푸드,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배워볼까요? 저희가 5장, 6부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를 우리가 잘 활용하고 또 혈관을 튼튼하게 하면 아마 건강에도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텐데요. 무병장수의 기본, 바로 혈관을 어떻게 튼튼하게 할 수 있는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몸 안을 쭉 흘러내려가고 있는 혈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혈관 건강의 중요성. 일단 혈액은요. 우리 몸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영양 공급도 해주고요. 또 노폐물을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관은 혈액이 지나가는 통로를 의미하고요. 또 혈관을 통해서 혈액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혈행이라고 하는데요. 이 혈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각 기관에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니까 또 세포에 노폐물이 쌓여서 각종 혈관 질환이라든가 또 성인병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외부 유해물질은 또 차단하고 또 체내 항성성을 유지하는 혈액 건강의 그 첫걸음이 바로 혈관 관리라서 이 부분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혈관 건강에 위험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다면요. 일단 심혈관 질환에 우리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요. 혈관과 심장의 순환기 계통의 모든 질병을 의미하고요. 고혈압, 협신증, 뇌졸증을 의미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 돌연세의 80%를 차지하는 게 이게 급성 심근경색 또 심혈관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은 우리나라 성인의 사망 원인의 2위고요. 그리고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로 꼽히는 아주 위험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혈관 또 혈액순환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방한다면 정말 건강이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궁금해져요. 네. 일단 첫 번째 제가 뭐 많은 음식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슈퍼푸드를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블루벨입니다. 아, 블루벨. 그래서는요. 혈압이 개선되고 그리고 동맥경화 완화와 예방이 효과적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다면은 통곡물인데요. 현미와 기디 이런 식이섬유가 많아서 콜레스테롤을 체외로 배출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통곡물이 그런 식이섬유가 과일이라든가 채소라든가 식이섬유 안 예방에도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버드 의대 연구 결과 연구팀에 의하면요. 통곡물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면 그렇지 않았던 그런 그룹에 비해서 사망 확률이 무려 17%나 낮아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곡물을 섭취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과류인데요. 견과류는 아무래도 이제 호두, 아만드 각종 견과류가 유해 콜레스테롤에 LDL을 저하에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심장학계에서는요.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의 견과류를 섭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협심증의 발병률을 줄이고요. 그리고 한 연구에서는 견과류의 비타민 E가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춘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E도 지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아니고요. 한 반줌 정도 이거를 이렇게 드시는데 이 반줌인데 이것도 가능하면 금방 산폐되거든요. 그래서 산폐되지 않은 신선한 그런 견과류를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계열의 감귤류입니다. 감귤하면 뭐 귤, 오렌지, 자몽 이런 것들인데요. 네, 내경색의 발생을 낮춰주고 모세혈관을 강화해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칼륨이 많은 음식인데요. 이 콕칼륨 식품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뇌졸중에 걸린 위험을 21%나 낮췄다고 합니다. 네, 어디에 많이 들었냐면 콩, 버섯, 시금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매일 드시는 그런 음식인데 그냥 해조류, 견과류, 시금치, 버섯, 채소 이런 것들을 매일같이 적어도 하루에 1.64g 정도만 섭취를 한다 하더라도 뇌졸중의 위험을 21% 낮춘다고 하니까요. 큰 양은 아니지만 내가 매일같이 이런 음식들을 먹고 있나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뭐 건강에 좋다고 해서 요즘에 그 오뚜밀, 귀리를 많이 먹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혈관 건강에도 유명한 뭐 그런 음식들이 있을까요? 저희들한테 소개를 주실 만한 거. 네, 햄프씨드라는 거 아마 마트가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말 혈관 건강에 천연 영양제다 이렇게 분리할 만큼 햄프씨드가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요. 왜 좋으냐면은 햄프씨드에는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불포화? 네, 네. 우리가 뭐 오메가3 뭐 이런 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곡물 같은데 씨드니까 씨앗이잖아요. 이 씨앗 안에 이러한 불포화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불포화 지방은 우리가 보통 오메가3 하면 연어, 생선 이렇게 떠올리는데 이런 곡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고요. 혈관 속에. 피부라든가 다이어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햄프씨드는 해외에 유명한 스타들이 다이어트를 해서 더 유명해진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젊음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햄프씨드가 미국 타임즈의 세계 6대 슈퍼푸드로 선정될 만큼 굉장히 고른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그 영양학적인 이점이라고 한다면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게 대마씨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콩에 많이 담겨있는 그 단백질만큼이나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요. 씨앗의 한 30g 안에 9.46% 그러니까 거의 10% 이상,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이 씨앗에서는 단백질이 아주 완벽한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그런 씨앗입니다. 그리고 오메가3인 알파, 리노렌산 또 이런 필수지방산이 굉장히 잘 훌륭하게 들어가 있는 음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섬유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네, 섬유질이 약 테이블스푼이면 굉장히 작은 스푼이거든요. 거기에 한 3테이블스푼에 약 1.2g의 섬유질이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수치거든요. 이 섬유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는 건 뭐냐면 다이어트에도 또 혈당도 아주 천천히 올리는 그리고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햄프스디가 뇌를 보아할 수 있습니다. 푸드케미스트리라는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요. 이 햄프스디 추출물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항염증 효과 또 뇌의 신경을 보호해주고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많이 섭취했었을 때 파킨슨 디지즈, 알치하이머, 다발성 경화증, 신경병증, 통증, 또 소화발자 이런 데에 다양한 신경활성 질환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즘 뇌가 깜빡깜빡한다, 뭔가 걱정이 된다, 뇌 건강에서 뭘 먹어야 되는데 어떤 영양제가 좋냐고 많이 그러시는데요. 이런 영양제도 많이 있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지만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햄프씨드를 가볍게 밥을 할 때 섞어서 드신다거나 저는 야채숲을 할 때 이걸 한 두 숟가락 넣고 그다음에 길이도 오트밀도 이렇게 넣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단백질이 들어가서 먹기에도 되게 좋고요. 또 이렇게 특별한 향이나 없습니다. 거부감이 없어서. 네, 그래서 밥 하실 때도 한 10% 정도. 내가 평상시에 드시는 밥이나 잡곡을 한 9, 그 다음 햄프씨드를 1 이런 비율로 밥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햄프씨드를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스펠링이 어떻게 될까? 네. 스펠링을 좀 알려드릴게요. 마트에 가시면 저는 코스트코 이런 데서도 많이 가거든요. H-E-M-P-S-E-E-D. 햄프씨드입니다. 햄프씨드. 씨드는 여러분이 아실 거고. 거기에 H-E-M-P에서 아마 들으시면 가서 좀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그리고 잘 보시면요. 이렇게 마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USDA 그리고 유기농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시고요. 꼼꼼하게. 뭔가 내가 음식을 사거나 재료를 살 때 뒤에 보면 성분표를 꼭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냥 심플하게 100% 유기농. 또 어떤 경우는 이거 씻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아주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햄프씨드라고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면 성분이 막 가득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겠어요? 그만큼 다른 뭔가가 들어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된장, 고추장이 몸에 좋은 건 알겠는데 들어간 성분들이 심플해야 돼요. 그냥 이게 콩이고 자연 발효된 그런 콩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성분들이 이것저것 너무 많이 적혀 있다. 그거는 오히려 더 방부자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그런 화학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첨가물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뒤에 라벨을 이렇게 고르실 때 그래서 아주 똑똑하게 정말 똑똑하고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게 마케팅적인 요소로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사실 저에게 소비자가 그거를 구매할 권리가 있고 또 똑똑한 음식이 더 잘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푸드 라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항상 이렇게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이덥스와 함께하는 건강 프로젝트 들으시면 이렇게 똑똑한 푸드, 음식을 또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어떤 걸 골라야 정말 제대로 된 건가 모를 때가 많거든요. 요즘에 아크도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이 마트 가셨을 때 물건을 구입하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압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임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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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